이번 강의에서는 콘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스탭에서 프리미트 메뉴, 그리고 콘 컴포넌트를 선택합니다. 3개의 인풋과 2개의 아웃풋이 있습니다. 아웃풋의 첫 번째 아웃풋은 콘 그 자체 서페이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웃풋 팁은 원 뿔의 꼭지점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인풋으로는 기존 지오메트리와 동일하게 엑스와이 플레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좌표값 엑스와이지 영이라는 원점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풋인 radius는 원 뿔의 시작점에 반지름을 의미합니다. 넘버 슬라이드 컴포넌트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풋으로 length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ngth는 기본적으로 중심축을 기준으로 원 뿔의 높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넘버 슬라이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풋은 라이노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지만 두 번째 tip 인풋은 화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내용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파란 탭에서 포인트 컴포넌트를 불러오겠습니다. 포인트 컴포넌트와 tip 아웃 붓을 연결하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파란 탭에 있는 지오메트리 컴포넌트들이 라이노에서 지오메트리를 불러오는 역할 뿐만 아니라 그레스 우퍼 상에서도 시각적으로 불러오기 위해 사용됩니다. 파란 탭에 있는 지오메트라이터 하나의 의미에서 지오메트와 마치와 같은 지오메트와 바닥에 있는 지오메트리 컴포넌트와 팀에 있는 지오메트리 컴포넌트와 지금 나는 그 두 번째 인풋은 지오메트와 용팩포 쿠데니리사 Garaty hit markets 나만의 잠입 파란 탭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